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리나무입니다 엊그제 1년 됐다고 영상 찍은 것 같은데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유리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나이만 먹는 것 같아요 1년 전에 영상을 찍을 때 딱히 문제없이 잘 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는 2년차의 느끼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증수리와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요 본 영상에 앞서서 아직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셨다면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눌러서 더 많은 엑스턴 스포츠 관련 영상을 함께 즐기시기 바랍니다 1년에 2만 키로 일반적인 키로수로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그 정도 운행해서 지금 약 4만4천 키로 정도 됐고요 기본 일반장치 보증기간인 2년 혹은 4만 키로가 도래했다는 이야기죠 그동안 저는 보증수리로 받은 건 앞 문짝에 까졌던 거 막 껍질 벗겨졌던 거 있죠 그거 한 번 그리고 핸들 가죽 까짐 1회 두 번은 안 됐네요 그리고 핸들 돌릴 때 깜빡이 부분 따각 따각 소리 났던 거 있는데 깜빡이 스위치 교체 1회 이렇게 받았습니다 아 그리고 엔진 미션 부분에서 오일 팬 가스켓 누유가 있었잖아요 그거 관련된 거 하면서 파워 펌프도 1회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미뤄둔 것도 있었는데 못 받은 것과 그리고 또 몰라서 못 받은 것도 있고 해서 기본 보증 기간이 끝났다는 게 너무 아쉬워요 저와 함께 차를 2년간 운행해 오신 여러분들과 최근에 구입한 분들도 기본 보증 2년에 4만 킬로에 확실하게 보증 수리 같은 걸 받으실 권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2년 차가 되면서 매 1년마다 돌아오는 화물차 검사도 함께 받았어요 그때 에러코드가 하나 있다고 에러코드가 떴는데 알고 있냐 이렇게 알려주셔서 한번 확인을 해 봤더니 바로 예열 플러그 단선 이라는 건데 예열 플러그라는 게 엔진에서 불꽃을 이렇게 탁 튀겨주는 접화 플러그 하고는 다른 부품이거든요 보통 휘발유 같은 경우는 영하 40도 아래에서 불이 잘 붙는데 디젤 같은 경우는 인화점이 뭐 40도에서 70도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쉽게 말해서 휘발유보다 불이 잘 안 붙는다는 뜻이죠 디젤의 이런 특징 때문에 강제로 불꽃을 튀기기 위해서 도와주는 부품이 필요한데 이게 바로 예열 플러그입니다 디젤은 연료 내에 파라핀이라는 성분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기온이 떨어지거나 하면 마치 초처럼 딱딱해지는 손농이 딱딱해지는 것처럼 딱딱해지는 그런 증상이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예열 플러그가 꼭 필요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디젤차 튜닝하고 할 때 연료 필터 부분 있죠 연료의 그 수분 필터 부분을 따뜻하게 히팅해주는 이런 장치를 다이로 그러니까 뭐 튜닝으로 그렇게 제작하기도 했었어요 하여간 이 예열 플러그라는 부품이 이번 검사 때 스캐너에 단선으로 표시가 됐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쉽게 나가는 부품이 아니었거든요 8만에서 10만 정도의 교체로 알고 있는데 동호회에서 한번 자료를 찾아봤더니 예전 방식보다는 조금 개선된 세라믹 뭐 이런 방식의 예열 플러그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단선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계기판에 예전에는 표기가 됐었는데 저는 표기를 못 봤거든요 계기판에 돼지꼬리 그러니까 이런 예열 플러그 마크가 있을 때는 이걸 보면서 아 예열이 끝났다 생각해서 키를 더 돌려서 시동을 걸고 만약에 이 돼지꼬리가 너무 늦게 꺼지거나 아니면 꺼진 이후에도 뭐 시동이 잘 안 걸린다거나 이런 시동성이 불량하다면 그제서야 정비소에 가서 예열 플러그를 교체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스마트 키가 요즘에는 요즘 차량에는 다 달려 나오기 때문에 이런 예열 기능을 아예 프로그래머 시켜가지고 그것마저도 딜레이해서 시동을 걸어주는 차량이 알아서 해주니까 저 역시도 이런 거 체크할 겨루이 없이 그냥 이렇게 기본 일반 보증이 끝나버린 거예요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제가 겨울에도 시동불량에 대해서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뭐 이런 정도의 단선이었다면 아마도 총 4개의 플러그 중에 1개 정도 단선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이 정도는 나중에 뭐 정말 시동성이 떨어지면 뭐 내 돈 주고 갈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나름 스스로 자꾸 위안을 하고 있습니다 아 또 하나 그리고 이번에는 연료를 분사해주는 인젝터라는 장치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은 이건 역시도 엔진에 연료 공급을 해주는 장치인데 이게 엔진 미션 보증 기간인 5년에 10만 킬로 보증에 해당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2년 4만 킬로 그러니까 기본 일반 보증에 도래하기 직전에 인젝터 클리닝이라는 작업도 할 수 있을 때 해주면 좋다고 합니다 아마 이거는 좀 우기던지 아니면 조금 샤바샤바 하던지 뭐 이렇게 해야 해준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인젝터는 아무래도 상당히 비싼 부품에 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클리닝 하는 것 아니면 한번 교체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주머니가 우리 주머니에서 큰돈이 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클리닝을 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쓸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교체 시기를 조금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문제가 있는 인젝터에 대해서 교체 혹은 클리닝을 할 경우에 연료 효율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건 할 수 있다면 예열 플러그보다 더 신경 쓰셔서 꼭 무료로 한 번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니 한번 클리닝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증 관련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엔진 미션 5년에 10만 키로 그리고 배기가스 저감장치인 DPF가 7년에 12만 키로 그리고 배기가스 및 그 외가 5년에 8만 키로인데 이건 배기가스 및 그 외가 그냥 머플로 관련된 건가 봐요 그리고 기타 일반장치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2년에 4만 키로 모든 부품이 다 해당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특별히 혹시 구매하실 때 보증 연장 프로그램을 추가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다른 것들보다는 이제 기타 일반장치들에 대한 보증을 잘 챙기셔야 넥스턴 스포츠를 운행하면서 차량 관리 하시는데 뭐 돈 덜 들어가고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왠지 이제 뭐 제 느낌이지만 엔진 미션 보증이 아직도 한참은 남아 있지만 2년에 4만 키로가 도래했다고 생각하니까 뭐 마치 엄청 중고차인 것처럼 막 느낌이 그렇고 그러네요 뭔가 끝났다는 느낌 때문에 그런가 저는 아직도 신차를 받을 때 그 느낌을 잊을 수 없는데 말이죠 크으... 어떡하지 너? 어? 평택에서 가까이 와 따라와 따라와 이제 차가 왔어 지금까지 저는 유리나무였고요 아직도 구독, 좋아요 누르시기 전이시라면 화면에 보이시는 이 버튼들을 누르셔서 더 많은 그리고 유용한 영상들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Radings